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. 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.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공동창업한 회사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 주식을 맡겨놓은 이른바 주식 파킹으로 큰 차익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앞서 여야는 두 후보자의 적격성은 물론 자료 제출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.